아 어찌 자식이랑 너무 딸나만 하는 것이 아 지금이 고생하는 건 눈골만큼 생각 안 한다니께 저 방법 없는 년은 자식도 못나더니 그 말이 맞어 넌 지겹지 않냐? 그 막상 돼지가 언제 니 아스토 호반할 때 짬이야 아니 너는 어른에 난 아스토 몰았구만 네 나도 돌아가시겄다 아아 팔 달렸게 무릎과 두리라 있으면 신질목과 저녁 앞에 없고 저녁 히스테리 우린 처음부터 할 말은 없고? 그러면 네 자리는 말이야? 저기 맨 뒤에 자리 하나 피는 거 말이야 너 가서 앉잖아요? 안 되는데요 마시야! 안 돼요 마시! 눈이 나빠서요 헛셀버려 근데 허무한데 헛은동 마는동 하고 거기다가 도망을 가야 너희들은 말이야 정신 차릴나면 아직 멀었어 또 가자! 저기요 크람은 자세 좀 봐 네 아 저기 서준씨 한 장 동안 내가 잘 보살필 거에요 보지 마라 내가 찍었으니까 네 거요? 네 맘대로 찍게 너 앞으로 우리 서준씨 눈길로 주지 말아라 맞다 서인상님 아니 택귀대 일은 것이 뭐가 그린데유 지는요 졸업하면 다 신혜교 쪽으로 온 고개도 정정인 것입니다 서인상님 잔소리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 어린아고 얼마나 상관을 하겠지 너 방금 뭐라고 이었어? 뭐라고 이었어? 뭐라고 이었어? 너 미친년이라고 듣냐? 뭐? 미친년? 진짜로 미친것은 너야 맨날 고개가 빳빳에 쳐들고 말이야 언니랑 나랑 버리고 집 나갔다면서 이 싸가지야 여기서 뭔 소리를 듣고 와서 이러는 거에요 네가 아버지를 서울로 정말로 갔다고 아냐 나 이제 아버지 아기가 이냐 아냐 맞지? 너는 나한테 한대야 맞네 조그만게 팀 장난하는데? 이야 인자 학산부 1등도 뽑았을게 서원상님들 중에서도 1등을 가려하지 않겄어 서원상님께 경례 감사합니다 너희들도 고맙다 그럼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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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렇게 뒤집고 내면 우린 해방이다